Hi, everyone. Everyday 영어 수고, day 26. 오늘의 표현은요, the bottom line. bottom 하면은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맨 아래, 바닥이에요. line 아시죠? 선, 줄이에요. bottom line 하면 맨 아래 줄, 바닥, 선. 지겨울 하면 그 의미인데요. 자, 영어 수고 의미로는요, 핵심, 요점, 중요사항입니다. 어떻게요? 네, 핵심, 요점, 중요사항. the bottom line. bottom line. 재무 관련해서는요, 최종 결산 결과를 얘기를 할 때 the bottom line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더 의미 공부해 보겠습니다. whether he wins or loses, the U.S. will be in chaos for the time being. that's the bottom line. 네,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whether he wins or loses, the U.S. will be in chaos for the time being. that's the bottom line. 그가 이기든 지든 미국은 당분간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게 요점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그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chaos 하면은요, 혼돈, 혼란이에요. 네, 혼돈에 빠질 거야, 혼란이 있을 거야,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건요, 네, the bottom line 하면, 네, 중요한 사항, 핵심은요, 그의 제안이, his proposal,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the bottom line is that we should wear masks to protect ourselv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결론은요, 네, 핵심은요, COVID-19, 네,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요, 어떻게요? 마스크를 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The bottom line, 네, 중요한 핵심, 네, 핵심 사항인 거죠. Our CEO i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bottom line. 자, 우리 CEO는 순익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보았고요. The bottom line, 최종 결승 결과였었어요. 네, 여기서는 뭐 핵심, 그쪽이 아니고 재무 관련한, 네, bottom line, 로 해석을 하셔야겠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네, Star Wars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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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요.